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던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제가 한번 직접 뛰어내려보겠습니다 자 해볼게 자 이번에 해볼게임 요즘 또 한창 유행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게임 항아리 게임을 만든 창시자의 후속자 Difficult 게임 어바웃 클라이밍 암벽에 관한 어려운 게임 차차차차차 어? 차차차차차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아니 이게 똥도 내가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사람이라 쉬운데? 이렇게 잡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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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än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 망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게 그래도 에임 조절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위쪽 내 오른손으로 지금 이걸 잡고 있잖아? 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손 위에 왼손을 가져다 대볼게 이걸 천천히 움직이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확 움직였다가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확 움직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이 손이 유지가 안 돼 애가 힘이 없어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 지가 알아서 내려와 이렇게 정확하게 에임을 딱 맞춰서 바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야 고정이 돼요 그러다가 에임을 잘못해서 엉뚱한 대를 잡잖아? 그러면 주르륵 미끄러져 그리고 이게 개빡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잘못해서 마우스를 확 내리잖아? 그러면 손이 아래로 힘이 들어가면서 오른손 잡고 있는 손을 놓쳐 내가 방금 잠깐 조작하면서 느꼈어 그걸 해볼게요 다시 아래로 내가 어 얘 얘 봐봐 지금 내가 오른손을 살짝 건너는데 얘 지금 살짝 내려왔잖아 지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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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할만한데? 솔직히 항아리 게임이 나는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되는데 아 이제 점프 구간인가? 오우 예스 베이베 이제 어떡해 미끄러져 이끼가 미끄 이아잇 살았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하나 둘 흔들때 한 번에 확 가야돼 이게 덜렁덜렁하면은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거든 한 번에 강한 힘 그렇지 힘 세고 강한 힘 어 이거 손이 안 닿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요? 여기가 길이 아닌가? 허아! 예이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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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어 이거 될 것 같다 이렇게 있다가 위로 그렇지 어 이거 생각보다 그냥 위로 확 올리면 잡고 있던 손까지 반동을 줘가지고 올라가네 오케이 새로운 조 으아아아악 아 아 아 아 이게 미끄러운 면을 잡으면 내려가지는 거 아 잡을 곳이 없으면 내려가지네 위쪽을 잡아야 돼, 위쪽을! 체감하네! 아우, 야! 아이구, 야! 이렇게 해서 위쪽을 잡아주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라고? 어, 이게 맞나?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라고? 아우, 야 손톱 다 긁혔네 아우 아파 아이씨 여기서 어디로 가? 길이 어디야? 여기 가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뭐야 표지판이 왜 이렇게 애매해 여기 뭐 잡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절로 가? 자, 한 번에 한 번에 초 니야아아아악! 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촛 으아악! 됐다! 와, 처음으로 됐으... 벌써 익숙해졌죠? 미쳤죠? 컨트롤 보세요 미쳤다니까요 픽! 픽이 뭐야? 찍으라는 건가? 에이씨 에이씨 됐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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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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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쉽지 쉽다 아휴 쉽다 아휴 씨 으휴 아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고 어 아닌가? 있나 칵 뭐야 여기서 어떻게 가? 아 여긴 빠져도 되는 거야? 음 오오~~ 예아 베베 약간 나름의 챗크포인트 아닐까보다 어우야 이거 물살을 잘못 집으면 물살이 너무 세서 밑으로 확 내려가 이거봐 나 떨어질 것 같애 잡고있는 손까지 떨어질라 PowerPoint 아아 아 bee ну한 아 얘들아 나 나 손가락 아파 됐다 으으 으으 됐어 어 이게배구히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 뭐야! 왜 안 잡혔지? 야이씨 어 어떻게든 살았다 아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네 와 진짜 얘들 야 이건 페이크인거 같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자세가 자세가 쉬마렴? 매달려있는 상태여서 쉿사는거 같은데 오 나 되게 잘가고 있는듯 여기서 떨어지면 뒤진다 라는 표지판이구요 뭐지 저 구원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 한번 되게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네 체감! 하나 둘 체감해네! 고마워요 아 이 기둥을 못잡네 이거 한번에 이야이씨 한번에 아 조용해졌다 역시 이런 고통게임을 조용히 플레이해야 자 집중도 되고 뭐여 이게 또또또또또 개판 또 체감해네! 나이스 여기가 어디야? 어어? 뭐야 아 이 무너진 위치만 잡을 수 있구나 하긴 그냥 기둥은 미끄러질 만두 야 이걸 어떻게 해 가? 갈 수 있는거 맞아? 아니 너무 이게 확 힘을 주면은 내가 고꾸라져 체감! 어? 나 알거 같아 이게 위로 쭉 올라가는 힘 심기임과 함께 시 아까 내가 당기는 힘이 스페이스라고 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enny 느낌있지 느낌있지 자 이렇게 흔들다가 왼쪽에서 당기면서 그렇지 아 야 이거 스페이스가 필수가 아니라면서 필순데? 야 이 컨트롤을 하려면 스페이스가 필수야 야 이 씨브라 탱 여기서 반동을 주면서 왼쪽으로 갈 때 아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한번 잡은게 더 빡침 한번도 못 잡았으면 내가 희망구문을 안당할텐데 아 내가 방법을 알아버리니까 너무 욕심이 나는데? 그 항아리 게임에선 악마의 똥구멍이 있었다면 여기가 진짜 통곡의 기둥이다 어? 알았어 모르겠어 찹찹찹찹 자 봐라 뭐지? 내 마음속 이게 되네? 흐하하하 왜되지? 어어어 야 이게 왜되지? 어어? 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건가? 아씨 아가씨 됐다 알아 알았어 안거 같아 아니야 모르겠어 무서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던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제가 한번 직접 뛰어내려보겠습니다 해볼게 아이씨 아이씨 너무 멀리와버렸네 너무 멀리와버렸네 야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에서 톱니를 잡고 한번에 올라가자잉 어때 좋은생각이지 체라메니 뭐야 어 어 아 톱니를 잡고 올라가는게 아니었구나 야 진짜 기둥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지나보다 아 내가 너무 이상하게 플레이하고 있었네 난 왜 올라갈 생각을 안했지? 올라가볼 시도조차 안했지 난 왜 왜케 자라 어어 어어 아니 아니 플레임님 하지 야이 극신아 ㅎㅎ 어 어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아 여기를 한번에 가야된다는거잖아 그지 개빠르게 그냥 여기 여 여 여기 그렇지 맞습니까?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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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똑바로 안해? 여 여수반바다 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여수 밤 빠 따아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바 야 저 위에꺼 너무 빨리 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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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 왔냐? 왔어? 내가 이 정도야 아이 seja 이제 살려주세요 야 이씨 후아... 어으아...악 멈춰선 안돼 멈춰선 안돼 멈춰선 안돼 멈춰선 안 돼 빠르게 손을 움직여 cassette 형이 올라가는 거 보여줄게 오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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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됐다! 자 저 옆에 있는거 를 잡아야 되는데 손이 손이 닿네 잘 닿네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네 왜 닿으면 지금이냐? 자 자 오케이 이제 어떻게 뭐 뭐 여기로 가는거야? 아 여긴 배경이네 그냥 아 낚시가 있어 빡치게 이렇게 여기 집안에서 뭐 공사하나본데요 망치소리가 들리네 인테리어 공사하나봐 아무리 봐도 저기를 닿아야겠지 하... 아 나 이거 안닿는데 얘들아 나 이거 다시 올라올 자신이 없어 아까 그 기둥 기둥 타듯이 가야될거 같은데 아 이거 한번 놓치면 쫙 떨어지거든 자 간다에 아우 됐으 했으 했으 이미 했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야 이거 옷 안 찢어지냐? 허우 불안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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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너무 불안해 아 진짜 실제로 옷을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이 마우스의 이 느낌이 지금 땀이 막 마우스 다 젖어서 고장날 것 같은 지경이거든요 아 아까 아까라도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성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 아 내가 실수를 한 번도 안하고 여기 와버리니까 세이브 포인트를 만나가지고 계속 도전하게 돼버리잖아 아 이 줄을 잡아야되나? 아 줄이 잡히네 이번에는 빨랫줄은 안 잡히고 왜 이건 잡혀? 일단 길이 아무리 봐도 오른쪽은 아닌 것 같아 신발이 있는 거 보니까 신발 있는 쪽으로 가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허어? 신발 잡음 떨어지네? 신발을 아무 생각 없이 잡았어 봐 그대로 즉사인 거야 내가 한쪽 손은 선을 잡고 있었잖아 내가 혹시 몰라서 이게 뭐지? 이런 거 선을 잡고 있어서 안 떨어졌어 안 남겼어 내가 설마 이거 반대편 올려서 가야 돼? 맞네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 아 씨 철근은 다 이따위지 그지 아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봐 어 어 아 아 하 아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건가? 이게 지금 그만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인마 이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아 근데 진짜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는 태초밖에 없다 어 이거 진짜 크게 잘못해가지고 태초 가면은 내가 납득이 될 거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아웃으로 나오는 거임 오케이 여기서 앗! 하면은 이제 바로 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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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와 이걸 해냅니다 제가 아 씨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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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밑에 풀이 있긴 하거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가? 아 이 이 이 틈을 잡는 게 맞나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 콘크리트 틈을 잡고 아 물이네 아 아 또 세이브야? 와 이게 게임이 안 끝나네 내려 가면서 빠르게 오케이? 지금 야이씨 하 약간 늦었고요 끝부분을 잡고 뭐야 이러면 어떻게 가? 잘akkholm 양쪽을 잡고 무게의 중심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그렇게 해야되는건가 자 이제 어떻게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최소 팥들 이야 아리 으으 daí 여기인데 와 진짜 개빠르게 가는 거네 그냥 여기서 빛보다 빠르게 그냥 잡으면 된다 이거지 까비있어 베베 어이구 아 나 손가락에 힘 풀려가지고 아 진짜 이거 계속 누르고 있는 거 힘들어 죽겠네 야 근데 저 밑에 꽂아놓은 보릿자루 너무 미친듯이 흔들리는데 지금이야 아 팔을 위로 뻗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의기수침했어 야 마지막 시도 솔직히 나 즐길 만큼 즐겼다고 생각해 이번에 안되나 접을거임 알겠어 얼만큼 했어 가자 아 이건 아니야 신호조차 못했어 아 이게 했는데 아깝게 안되면 내가 아 역시 안되는구나 이러고 접을거 같은데 이건 씨 뭐 아무것도 안했잖아 기분이 너무 나빠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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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우이야 나 안 할래 나 안 할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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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Вас 먹음 아리 는 장아 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